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이번 정의당이 몰락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심상정 후보의 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정의당하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하면서 비례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심상정 후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도가 정의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국개혁당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는 워낙 심상정 후보가 인기가 떨어졌대요. 더불당의 김성회 45, 국립김의 한창섭 35, 심상정 18%밖에 안 됩니다. 제2아 전문가가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40, 38, 20인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의 간판 스타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40, 30, 20인 겁니다. 진짜를 구하더라도. 이번에 고향, 덕양, 갑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1만 3,599표가 투입됐습니다. 1만 3,599표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5.94%가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힘이 없는 겁니다. 덕양, 갑에서 3선인가 이렇게 하셨을 건데 거의 뭐죠? 기반을 다 잃어버렸냐. 여기 보시게 되면 1만 3,59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는 5만 4,394명. 그리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6만 7,993표. 실제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건수한 차로 더불당의 김성혜 후보가 이겼네요. 1,708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1만 3,599표를 더해 가지고 1만 5,307표 차이로 이긴 거로 만들어준 겁니다. 덕양,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708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선관위가 1만 3,599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1만 1,70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1만 5,307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경기도의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조사해보면 더 나오겠습니다만 서울과 달리 조작값을 좀 낮췄습니다.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4장당 1표를 더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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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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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걸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입니다. 진짜 진짜 투표지 5장당 한 장이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5분의 1이 가짜표 5분의 4가 진짜 평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처럼 이렇게 뚱뚱한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 이게 선관위가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사전투표 득표 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11% 14% 11%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수치가 이게 조작입니다. 여기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4.15%밖에 안 되는데 이걸 30.09%로 뻥뛰기를 한 겁니다. 뻥뛰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표를 쑤셔 넣어 줬는지 여기 더블당 후보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39%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2%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13% 부풀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52%가 아니고 40%밖에 안 되는데 52%를 만들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는 66장을 더블당 후보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건데 표를 13,599표를 대가지고 당일 투표지 100당당 사전투표지 107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보통 범죄가 아니고 국사범들입니다. 나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10년 채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숫자는 그들이 범죄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배움이 좀 많았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말로 가방끈이 좀 길었으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10년 동안 해온 것이 이렇게 숫자가 증언하는 겁니다. 사람을 절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의 돈이 될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에 아예서 보면 같은 동족을 그냥 주리를 털었으면 뭡니까 거의 작살을 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동포에 주리를 여러분 털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부정선거 왜 하겠습니까 끼리끼리 헤쳐먹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100이라에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새벽에 이야기했던 이 광진구 사례 광진구 사례도 오신환 후보가 7,79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오신환 후보가 오신환 후보가 7,798표로 오신환 4만 7,829표 고민정 4만 31표 차이로 오신환 후보가 7,79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고민정 후보에게 관내 사전투표 9,267표를 대가지고 고민정이 1,469표로 승리한 겁니다. 여기는 관외 투표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고민정은 참 운이 좋습니다. 2020년 4.15 총선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누려서 건배지를 달았고 이번도 부정선거를 해서 오신환 후보를 물리치고 건배지를 달게 된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그냥 부정을 해가지고 선거 사기를 제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통령이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 이렇게 9,929표 관외 사전투표가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관외 사전투표가 정리가 되면 9,929표 플러스 알파니까 제가 볼 때는 1만 4천표 정도 투입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적락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 사례입니다. 광진구 사례. 그다음에 이런 맨 처음 공개했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에도 관외 사전투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이긴 선거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이긴 선거로 그렇게 여러분들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최재형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4,571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그것을 관내 사전투표에 8,208표를 더해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3.13%를 30.81%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당일투표 100장당 61장을 고민정의 받았는데 표를 8,805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07장을 받는 도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표를 집어줘 놓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뚱뚱한 겁니다. 왼쪽에 사전 빼기 당일에 사전에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여러분 한 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가 딱 여러분들 마무리되고 하루가 가기 전에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4.15 총선과 똑같이 돌린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표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 기준 25% 실제 투표지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4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것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이게 오늘 대표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 크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해가지고 위조투표지가 무한정 만들어질수록 허용한 것이 국민의 힘이고 윤 대통령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사전투표자수로 개수하자는 그런 주장 하나 국민의힘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이 문제를 여러분들 추적해오면서 대한민국의 기성 정치인들이나 법원을 통해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난망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선거 부정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아이들 안고 그냥 기약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내일 사이에 윤 대통령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 중앙선거 간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여러분들 수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문제 금세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오늘 이 모든 여러분들 분석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거의 밤을 새서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저도 오늘 새벽 2시 새벽 5시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무렵에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너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